아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죠. 자 이제 드라마도 다 끝났어요. 뭐가 제일 좋아요? 드라마 끝나니까. 드라마 끝나서 뭔가 학교도 많이 갈 수 있고. 그치. 드라마 때 학교 좀 많이 못 갔죠. 근데 그 감독님이 감독님이 주말로 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학교는 그래도 많이 갔던 것 같긴 해요. 토일 많이 촬영을 했군요. 끝나고 나니까 반대로 뭐가 제일 아쉬워요? 강훈군. 어. 옹산에 살 것 같아서 그 사람들. 그래서 뭔가 저도 옹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그 안 저도 김강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. 뭔가 되게 아쉽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필구가 아니고 김강훈이니까. 이제 엄마는 공유린씨가 아니라 진짜 오늘 청주에서 온 엄마가 엄마예요. 엄마는 밖에 지금 카메라도 없는데 막 숨고 있어. 아니 근데 강훈군이 올해 11살이죠. 그렇죠? 네. 드라마에서 필구는 몇 달? 8살이었어요. 8살이었어요. 필구가 강훈군보다 3살이나 동생인데 연기하면서 이거 필구 좀 짱인 듯 할 때 없었어요? 어. 그. 뭔가 그 약간 그 엄마 지켜주는 게. 어. 뭔가 저라면 지금 11살이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지금 엄마. 지금 엄마 지켜줄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아. 근데. 근데 엄마 혼자 잘 지킬 것 같아요. 엄마가. 브라마랑 너무 다른데. 자. 그러면.